이때 등장하는 두 선수 전코너 김은준 선수는 현재 태권도 코치를 하고 있어요 사범이죠 태권도를 10년이나 수련했군요 EMS는 윤정은 선수 역시 무에타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선수인데요 무에타이의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는 삼상 이글의 무에타이의 선수 킥과 킥의 대결입니다 난타전입니다 무에타이 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로킥 강력합니다 보드가 있지만 소리가 둔탁합니다 난타전 난타전 주고받았고요 돌려차기 윤정은 자신의 특기인 태권도 킥이 여러 발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래차기 신호 가드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김은준 선수는 태권도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킥을 펀치만큼이나 자유롭게 쓰고 있는 김은준 김은준 접촉을 해야 돼 접촉을 알았어 음식관계에서 나래차기를 보는 것도 오랜만인데요 네 집중 집중 윤정은 선수가 어떻게 반격할 수 있을까요 킥을 받으면서 펀치로 밀고 들어갑니다 윤정은 위빙을 잘 피해내고 있습니다 김은준 두 선수 많이 치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공격이 조금 단저롭다는 게 조금 김은준 선수의 흠입니다만 발차기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경기 몰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습니다 집중해 스톱 스톱 홍코나 윤정은 선수는 잘했습니다만 김은준 선수의 발차기에 지금 밀리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뭐냐면 이렇게 봤는데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자결적인 경기를 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패스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윤정은 선수와 김은준 선수 모두 합격입니다 화끈한 경기를 보여준 두 선수 모두 합격 화끈한 경기를 보여준 두 선수 모두 합격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고 상대편이랑 화끈하게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원합니다 여태까지 경기 중 제일 화끈한 경기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리 들었을 때 되게 뿌듯했고 음... 되게 보람찼습니다 합체이지 않을 피바다만 국수를 드셨습니다 예전에도 문자 Kitchen 해눌린 SoftBody 해눌린 첫번째 음... 그리고 임의자